도쿄 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공무로 동물원 구경하다 죽는거냐고? 아니에요 저 밑에 구근만 조심하면 죽진 않아 저 구근 치워야겠는데? 구근은 약간 우리 크기를 엄청 크게 해야겠어요 네 지금 굶지마에서 동물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나오는 동물들을 어떻게 다 가둬볼라고 하는데 가둘 수 있는 애들은 배고파서 안되겠다 나와야겠다 제가 나가서 먹을 수 있게 밥을 만들어두세요 난 이거 먹고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식사 있어요 냉장고에 냉장고에 저거 스튜어 두개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만들고 방금 그 소량님 마이크 되게 소리 컸는데 굉장히 듣기 좋았어 이건 뭐지? 어 약간 튀기도 했어요 괴물고기 없나? 아쉽네 괴물고기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 그냥 스튜어로 저거 뭐야? 스튜어로 만들어야겠다 되거라 툴버드 아이 오케이 이거 봐 까먹잖아 덥다 더워 오 정신력이 문제네 정신력이 문제네 정신력 모자를 하나 만들까? 어 이..이..비팔로우자 아닌데? 중절..아..여섯개 스읍..아홉개인데 셋 이걸 쓰고 있어야겠어 음흥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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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이제 많이 짧습니다 밤이 놓고 그래, 이정도 곱경이 바위 한번 또 갔다와야겠다 이제 장말쟁이도 배가 좀 찼다고 조용해지셨네 배 좀 부르시네 이제 말수가 확 줄었어 바위 말을 하는데 울려가지고요 안 울립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하십쇼 그게 절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가자 바위하러 우리 농사도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뭔가? 봄이 9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 좀 있으세요? 금 17개 있어요 14개 장발장님은요? 저도 그 정도? 금 좀 많이 해놔야겠네 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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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잠시만요 이거 먹고 요로옹 갑자기 다들 게임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것같아 나도 지금 말없이 뭔가 집중하게 되네 빠르게 나무 베기 아 저 구군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저거 뭐지? 저 구군을 이.. 구군이 구구는 그 뿌리를 없애네요 아 지네끼리 서로 때려요 어 그러네요 아 징그러 이거 이거 원래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제거해야 되는거에요? 아니요 안에가서 메인만 부시면 돼요 아 그럼 다 없어져요? 예 이거 부수고 야 이거 정말 큰데 공격범위 들어가나가 저건 몇대입니까? 얼마 안되죠 누나를 한 두세대 때리면 부셔져 와와와와와 와ami 체력 십 남았다 저 bank에 들어가다가 장난 아니네 저기 갑바 입고 들어갈 꼴 그거 징그럽지 않아요? 나와야되는거 아냐 아 genau ıyor 아... 꼬씨... 아, 아파 그거 연타가 심해 가지고 빨리 코끼리도 한 마리 더 넣어주고 싶다 너무 광활하다 동그러니 이거 알 지금 놔도 되죠? 불 있는데 네 오케이 초상 놓고 매일매일 한계 없는데 계속? 놀고 있는데? 놀고 먹고 하고 있네? 불 좀 더 피고 아 돼지집 지워가지고 돼지 가둬야겠다 눈알은 불, 불 지르면 몰살당합니다 불 질러도 될뻔했네 생각해보니까 다 죽겠는데 불 때문에? 장말장님도 트고 깨졌나봐 잡았어요 잡긴 잡았어요? 네 아 그건 너무 벌어지면 좀 놓기 힘든데 거미랑 싸우라고 거미 옆에다 두 개 지워놓고 왔는데 우리 동물원에다가? 그건 아니죠 어... 나무 귀신 장말장님 헬프요 체력 없잖아요 여기 장말장님 먹이 두 개 아우.. 왜 두마리에요? 오 잠깐만 두마리야 왜 저거 돼지가 미쳤네? 왜 집에서 싸워 저거? 알은 어디갔어요 우리 돌보드알? 돼지가 먹은거 아냐? 헐 돼지가 먹었다 씨 그치? 돼지가 알 먹음. 비라기누이 실력잔데 이제? 그런걸 보다니 아 쟤 불안해서 잡지도 못하겠네 트리가드 138 150 거의 다 찼다 어 얘 잡지 말꼬 괜히 알만 하나 버렸네 가자 내가 왔습니다 내가 돌아왔소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소 제우스 전 모 JU'm 어휴 이씨 뭐야 程 서로 너무 마음이 잘 맞는거 아냐 이건 하하 dollar 하하핳핳하핳하핳 ا여 이번엔 이제 잡아야 돼. 오케이 굿. 좋았어. 그러니까 가해자님 계속 튕기시네요. 제일 심.. 제일 심하시네. 하나 마저 잡죠. 네. 하나 어딨지? 여깄다. 불 켜고 잡죠, 불. 뒤에 불 켜놔.. 어, 다 켤게요. 아예 빅파이어 해놓고. 내려와라.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 불 바로 옆에서 하게요. 아 그래요? 여기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틀렸어. 되게 NPC들 같아. 타이밍으로 너무 잘 맞춰서 피해서. 에헤 걸렸구먼. 갑자기 붕어빵 먹고 싶다. 요새 붕어빵 팔던데 이제. 붕어빵. 개절없이 팔잖아요. 어, 요새는 거의 그렇게 팔긴 하는데. 그.. 평소에 오는 길에 없던 붕어빵집이 생겨서. 그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붕어빵이 벌써 생기는구나. 풀빵도 팔고. 아씨 그런거 24시간으로 두가지고 구웠으면 좋겠네. 겨울 모자고. 어, 뭐야. 여기다 버릴거야. 너무 배고파. 캐릭터. 레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큰 고기 3개 쓰면 아깝지 않나? 괴물 고기도 없는데? 괴물 고기 아까 누구 있지 않았어요? 저거 두개 있어요. 어, 예. 두개만 주세요. 아, 하나만 주셔도 돼. 방금 잡아서 나오네. 이걸로, 저거 스티어 하나 만들어야겠어. 어, 여기 있네 마침. 잘 됐다. 어, 거름 하나 넣고. 고기가 좀 부족하네. 네. 사냥을 한 번 해야겠습니다. 제거라. 시험도 한 번 밀어줘야겠는데? 장발자님 사냥 가십니까? 네. 같이 가죠. 어, 코끼리 발자국. 어디 있니? 여기 있나? 정확히 3분마다 튕긴대. 아프리카에서 무슨 장치 걸어놓은 거 아냐? 저 사람을 3분에 한 번씩 튕기게 하라. 설정. 어, 여기 좋다. 한 마리다. 근데 아직도 발전기네요? 기네요. 왜 계속 발전기지? 장발자님 혹시 악몽 연료 가져가셨어요? 어, 그래. 어, 잠깐만. 밑에 뭐야? 엄청 많아. 앞에 있는 쪽. 나한테 가까우네. 어, 쟤 돌아갔네. 오른쪽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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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야, 아니야. 어, 그, 그, 그. 아, 얜데, 얜데. 좀 더 와라. 몇 대 안 남았는데 쟤. 내가 봤을 때. 어, 섞였다. 섞였다. 그거예요? 모르지. 이제 모르죠. 아, 젠장아야. 팬클럽이래. 얘네 둘 중 하나 같은데. 아이고 이거. 수류탄. 수류탄이 필요해, 수류탄. 한 번에 잡아야 돼. 너무 많아. 하얀 마법 같은 거. 메테오 이런 거. 프로즈노브. 장발장님 이마 깨졌어. 지금 발전기에요? 네. 발전기가 안 끝나는 거 같은데요? 너무 진데. 아니면은 이게 겨울로만 판정이 돼 있고, 이게 얘네 발전기는 겨울로 판정이 나나? 지금 봄이잖아요. 봄에는 발전기. 아, 봄에는 계속 발전기. 어, 여기 핑크 코끼리. 어, 하운드 자. 나비 날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력차요. 아, 체력차 오케이. 얼마 안 차. 하운드나 잡아야겠네. 내 가방 어쨌지? 내 가방 어디다 버렸지? 여기 와서 버렸나. 아, 가방 저 안에 있어. 쟤네들이 내 가방 둘러쌌어. 밟고 있네. 저건데. 이번에 핑크 코끼리 버려야겠네. 얘네 재우고 해야겠다. 야야야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재워줄게 재워줄게 오지마. 제발. 아우, 하운드까지 왔네. 차라리 하운드랑 싸워 하운드랑. 아, 죽음. 잘됐다. 화이트 하운드네. 나 말고 하운드랑 싸워라. 불 충분하다. 아직 저녁이다. 나 말고 하운드랑 싸워라. 어, 자는 걸 거부했어 얘들이. 재우는 피리를 불렀는데. 아이고. 안 돼. 나 지금 체력 없어. 아, 체력이 아니라 저거 뭐야. 내구도가 없어. 하운드. 하운드가 얘랑 안 붙네. 불 때가 됐는데 이제 슬슬. 쟤 뭐가 올렸지? 화이트가 올린 건가? 화이트 죽으면서. 아, 죽으면 얼어요? 난리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여기 진짜 많다, 비팔로. 밤 들면 빨리 재우고, 내 가방 꺼내와야지. 이걸 루팅 어떻게 묶으나? 됐어, 됐어, 됐어. 그만해, 그만해. 오지마.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우, 죽을 뻔했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렇지. 괴물고기 습득이 좀 있었네. 어우, 이빨도 엄청 많네. 보석을 주워오시면 됩니다. 보석, 파란색 두 개 있네요. 가방. 이빨 열한 개, 열두 개. 대신에 피리가 이제 없어졌어요. 다 깨졌어. 적절하게 끝났어. 돌아가자. 괴물고기도 일곱 개나 있습니다. 파밍이 잘 됐어. 사라 나셨나요, 소량님? 네, 주변에 혹시 제 시체 못 봤어요? 여기, 여기 쪽에 있어요? 저 있는 데 쪽? 네, 저도 거팔로 있는 데서 죽어서. 어, 그래? 못 본 거 같은데? 길에서 죽었어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 네. 어디에 있지? 대충 여기 경계 근처에서 죽은 것 같은데. 아, 경계 이렇게 많이 안 갔겠네, 그럼? 이쪽으로 봐야겠다. 캐릭터도 번개 맞아요? WX 말고? 네, 맞아요. 아. 피 많이 달아요. WX는 차는 거고? 네. 소량님 시체 못 봤는데? 길 근처에는 안 보여요.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오케이. 조금 자도 체력이... 괜찮겠는데? 텐트가... 곳에 없어졌네, 우리? 텐트. 어... 거미줄이... 될란가? 거미줄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장발장님은요? 장발장님? 없으십니까? 거미줄. 어디야? 아, 나 좋네. 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텐트 하나 만들죠. 내일 자야겠다, 자는 건. 지금 시간이 좀 아깝다, 자긴. 텐트. 텐트. 여긴 안 돼? 아, 되는 거지? 이쪽에다 짓고 싶은데? 원래 길가에 안 지어지나? 여기다 해야겠다. 정신력이 왜 이렇게 떨어져, 이거? 우산, 우산, 우산. 우산 쓰고, 이거 넣어놓고. 두 개. 보석이? 보석이? 불 가져간다! 우리 보석 들어있는 상자는 없었나? 어, 여기 아래. 이거였나? 여깄다. 넣고. 갓 봐도 얼마 안 되네, 이제. 이빨. 이빨. 야, 상자가 많지, 씨. 정리가 안 되네. 투구... 아... 이렇게나 썼구나, 아까. 돌하러 가야겠다. 더럽다. 이거 일부러 여기 국은 없앴어요? 개구리 있던데? 개구리들이 부셨어. 아, 그거... 아, 그래? 장말장님, 그 국은 갖고 있지 않아요? 어, 무슨 국은요? 그... 씹는 거, 식물 퍼져가는 거. 그거... 우리 안에 그냥 넣어놨는데? 아, 아까 거기? 네. 오케이. 장말장님, 악몽열료. 아... 잠시만요. 어디지? 여깄다. 독침도 있네? 독침 뭐예요? 누가 쓰던 거야? 그냥 잡은 거. 아, 이게 원래 잡으면 나와요? 그냥 독침이? 아이템이 아니고 만든? 티모처럼 쏘는 거 아니야? 아... 아까 이거 쓰신 건가 봐. 어, 큰일 났다. 비팔러가 벽 부수려고 그런다. 어... 안 되는데? 여기 쪽에 이따가 이거 심어놔야겠어. 이거 부수나? 어, 그냥은 안 부수는구나. 안 부수겠지? 오케이. 장말장님. 네? 다크소드 만들어 드릴까요? 그거 있음 뭐가 좋아요? 공격력은 센데 멘탈이 계속 깎이긴 하죠. 아니에요. 오, 이게 뭐야? 그림자 조작기? 처음 보는 거네? 마법 같은 건가요, 저건? 어... 저거랑 같은 거예요. 저 연구. 과학기계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 더 진보된 기술인 건가요? 오이씨. 벼락 맞을 것 같애. 왠지. 나 돼지집 지어서 동물원에 넣어놔야겠다. 돼지가 그건 안 부수겠지. 근데 왠지 돼지는 가두면 좀 미안할 것 같은데? 아, 그것도 가둬야죠. 뭐요? 육대지. 걔는 부술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아니야? 몰라? 한번 해봐야지 않을까요? 근데 걔는 원래 영역 안에서 영역만 안 들어가면 안 건드린다면서요. 아까 전에 누가 그렇게 말이던데? 그거는 그... 초록돼지? 어, 초록돼지. 아, 늑돼지? 그... 변하는 거? 돼지에서?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돼지를 늑돼지로 만들어야 되나, 그럼? 돼지, 늑돼지로 변화간 다음 꽃 놓으면 그거 먹으려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음... 그럼 그때 가두면... 돼지를 먼저 가둬야겠네? 초록돼지는 가두셨나요? 아직 초록돼지는 아직 안 가두었습니다. 난 개 얘기한 거였어. 초록돼지는 왠지 부술 것 같아서. 보통 늑돼지로 똥 만들었잖아요. 음... 꽃 먹여서. 여기다가 돼지즙을 지을까? 돼지즙은... 집 짓는 것보다 그냥 먹을 걸로 유인해서 넣고 하는 게 낫죠. 음... 어, 그러자 그러자. 그게 더 낫겠다. 흠... 진짜 불쌍하다, 그럼. 쟤는. 먹을 거 먹으러 갔다. 그럼 밤에는 그냥 밖에서 자겠네, 걔는. 계속 생각하자면, 그죠? 그렇죠. 계속 밖에 있겠죠. 노숙을 하겠네. 부수는 거 아니야,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봐야 잘 것 같아요. 그럼 집 지워줘야지, 뭐. 그럼 다음부터는 그거 모두 깔고서 하면 되겠죠. 다음을 생각하시는군요. 항상 다음이 염두에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루아침에 불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 저기 발전기라서 애들 부숴었어, 벽을. 내가 아까 지나갈 때 부었나봐. 떨어졌어야 되는데. 당연히 코끼리는 그런 게 없네. 발전기 되게 길다. 봄 내내인가? 봄에는 계속 발전기일 거예요. 일단 고기 주고. 돼지고, 조그만 고기 없나? 큰 고기는 아까운데. 그거 새 잡으시면 돼요. 아, 이거요. 어. 어, 뭐야. 깃털 나왔는데? 운이 없으시네. 어. 운을 바라만 됩니다. 토끼 고기가 어디 잡, 있었을 텐데 우리? 이쪽으로 가보자. 고끼리는 뭔가 기루게 생, 쉽게 생겼습니다. 고끼리가 좀 귀엽게 생겼긴 했지. 아, 토끼가 썩었네. 잡혔었는데. 또, 밑에. 토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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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보여 없어 줄게 없네 개구리 다리라도 있으면 좋은데 밤에 급한대로 저기 가서 또 저것도 해야돼 코끼 좋아야 돼 피팔로 저것도 고쳐줘야돼 9% 소량님 그 랜턴 모자 좀 잠깐 빌려줄 수 있어요? 얼른 쓰고 갖다줄게 감사합니다 빨리 가서 돌만 보수마라고 와야지 밤엔 잘거 아냐 그래도 세 개면 되나? 하나면 되나? 이쪽은? 아 거미들 저거 또 부수고 앉아있네 어? 국은 이거 아 하나 남았구나 저거 거미들 줄줄이 아 여기다가 심었구나 거미들이 죽고 있었구나 저기서 오케오케 알았어 가야겠다 아 저거 또 부수네 자다 일어나네 저거 큰일났다 밤인데도 비팔로 일어나네요 오 장발장님 저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거 뭐야? 뭘 들고 계신 겁니까? 아니 이거 아 옷? 뭐야? 아니 상자 장..반딧불 불 뭐 얘기하는거지? 나 왜 못 알아보지? 상자에 반딧불 했는데 네 뭔가 있어 보기는 아 그래요? 네 일단 밤에 봐야겠다 못 봤어 뭔가 보물이 있을 것 같은 흐흫 흐흫 야씨 나 못 봤나봐 다 봤나봐 사람들도 바보 같았군요 뭐지? 아 이게 다크소드에요? 와 정신력 떨어지는거 봐 들고만 있어서 떨어지네 장발장님이 그거 들고 사냥하면 딱 맞는데 멘탈 차면서 데미지 나오고 최강이네 근데 안 쓴대요 왜? 본인이 최강이 되는게 싫은건가? 아 왜 줘요 흐흫 나한테 일단 갖기 싫어서 흐흫 흐흫 나 싫은건 남줘야지 나 싫은건 남은 좋을거 아냐 흐흫 흐흫 어 구근 이순이 똥줄까요? 또 죽었다 또 씹어줘야지 저 구근이 퍼진거 보지도 못했네 60일째 살고있네요 흐흫 인성갑이래 흐흫 갑이지? 절죠? 이렇게 늘 칭찬받는 사람이지 그럼 이거 아이스 스테프 오오 요거 들고 있으면 모피랑 입었을 때 가장 간직 안한다는 흐흫 이거 원거리 공격이 돼서 나쁘지 않아요 우리 아니다 어차피 얼마 안 할래나? 되게 렉이 심하네 좀 어 저는 렉 별로 없는데 그래요? 나만 그렇게 느껴지는건가? 이거 버리고 와야지 우리 그래도 60일 살았다 최근 들어간거중에 좀 오래 버티네요 이게 어찌어찌 살고있네 오! 나 망했어 왜요? 비팔로가 토끼 다 죽였어요 와 가져놨던거요? 네 비팔로가 발전기라서 벽 부수고 나왔어 이야아 오늘 동물원은 이렇게 끝나는건가? 이야아 와아 어 나도 스태프 써야겠다 어루 어루 흐흠 제가 쓰면 되는건가요? 다크스워드 아 별로다 왜왜 정신력이 지금 낮아서 야 내구성이 근데 되게 별로다 한발에 5%나 다네 나 창 어디갔지? 창 가방에 놓고 났나보다 거인잡을때만 쓸만해요 벌려서 계속 흐음 그러겠네 나 뭐해 어디 때려 이것들은 용서가 안돼 다 고기로 만들어야돼 우리 어차피 고기도 급했는데 잘 됐네 야이 토끼 우리 그거에요? 수렵생활 다음에는 이거 수목이 아니지 이거는 아니 그니까 원래 처 처음에는 그건데 이젠 기르고 죽이는 특산업을 하고 있네 아 이렇게 망하는거구나 아 이거 진짜 야이 화가 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게 멀리시 멀리해야겠다 다음에는 피팔로도 발전기 때문에 삼 삼과 고인의 명복이 아닙니다 삼갑니다 삼갑 잡아야되겠지 맘이 풀릴거 같은데 더 데려오자 좀만 더 더 더 와 여기다 여기다 아 얘 쟤는 끈질기네 여까지 오네 맞은 놈은 정작 가만히 가는데 별 어 여기다